아멜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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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누군가 잘못을 하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굴거나 또 제 잘못을 남탓으로 여기는 경우에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적반하장을 한자말 그대로 풀어보면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인데 오늘 성경에서 이 적반하장의 경우와 꼭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포로생활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자비와 은혜로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학계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느에미아를 통해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포로에서의 해방과 성전과 성벽 재건, 메시아 예고까지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말라기 1장과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제사장들은 불경건했고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문란한 생활로 자신들을 더럽혔으며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장 심각한 죄인 하나님의 교례를 어기고 형식적인 예배의 죄에 죄를 지으면서 보다 나은 삶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비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던 적반하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만 뜻밖에도 앞선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풍성한 복까지 받을 수 있는지 친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오늘날의 신자 역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잘못과 신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험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한 이후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계속하여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규례란 규칙, 법도와 같은 뜻으로 구약에서의 사용은 대부분 하나님의 율법과 연관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즉 나의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시면서 그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분명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대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돌아갈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돌아와 있는데 뭘 또 돌아오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그 관계가 떠나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분명하게 예시까지 들어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다시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하는도다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단어는 몰래 물건을 훔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말에서 대놓고 강제로 빼앗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대놓고 빼앗는 즉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뻔뻔하고 괘씸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의 것 즉 하나님의 것으로 대표되는 11조와 봉험물이라는 실제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던 11조와 봉험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드리지 않는 즉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조와 봉험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규례의 대표적인 실천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무슨 잘못이라도 있느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불신앙적인 죄악까지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상들의 날로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죄가 반복되었고 이에 대한 벌로써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저주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일깨워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을 보았을 때 올바른 양육 방법은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는 왜 그게 잘못이고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뒤에 잘못에 대한 벌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감정적으로 상처 입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건 역시 이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혹시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알려주시는데도 제가요? 언제요? 어떻게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 11조나 헌금 타령인가?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들여야 할 11조와 헌금은 하나님의 규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실천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11조와 헌금조차 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우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는 커녕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다면 정말이지 하나님을 떠나버린 괘씸하고 뻔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저주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힘겨운 상황이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하기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괘씸한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속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바르게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마치 저주와 같은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 늘여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혹시 하나님의 규례를 과연 잘 지키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므로써 하나님께 돌아가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말고 온전히 만군의 여우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우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우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우와의 말이니라 아멘 온전한 11조란 모든 11조로도 번역되는데 무성의하고 믿음이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닌 신자의 모든 삶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초점을 둔 표현입니다 사람이 가장 포기하기 쉽지 않은 물질을 받침으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온전한 혼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양식이 바로 그런 일에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양식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이 양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쓰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11조는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양식으로 사용됩니다 이어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은 11조를 잘 내면 복을 내리신다는 조건부 보장의 의미가 결코 아니라 불신과 속임, 형식과 욕심에 사로잡힌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숨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일들은 모두 그릇된 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너희가 마싸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도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들 욕심대로 받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못 받으면 신뢰할 수 없다는 식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했습니다 11조를 내고도 기대한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좋은 믿음도 아니고 착한 자녀의 태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11조의 본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온전히 되돌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지켜주시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 가뭄과 병충해로 흉년이 거듭되던 상황을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회복을 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만이 아닌 모든 민족 나아가서는 불신자들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2절에서 말하는 말을 풀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회복되었을 때 축복의 약속들 역시 회복될 것이고 나아가 그 축복의 약속들이 성취됨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 하라고 말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재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헌물을 잡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헌금을 필요로 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월급이나 기타 수입에서 11조를 떼어드리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것도 내면 도로 채워주신다는 전제로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만일 11조 헌금을 내어도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내겠다라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내고도 복을 받지 못한 까닭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고 온전한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너희 집과 소유를 다 팔아서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정도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일부를 바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모든 소유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바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11조 즉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진정한 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온전한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 모든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신자가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바치지 못한다면 너희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떤 결과를 누리길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되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알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감추인 보아와 같이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이처럼 만곤의 여우와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과 실천을 올려드림으로 하늘로부터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불신 가족과 이웃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교의 성도님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28에서 30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많은 11조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과 제목만 보고서 곧장 헌금 내라는 설교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11조를 하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공식과 조건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경고와 회복을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우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우와라는 의미는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악인들을 극렬한 풀묻불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르노라 라고 분명하고 확실한 어조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의 규례를 떠나지 말고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며 온전한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늘로서 내리는 보 즉 이 땅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형편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규례를 늘 지키기 위해 삶에서 신앙에서 노력해야 하며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헌신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의지했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만군의 주 대신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든 부분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정말로 너희가 믿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며 온전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 구원의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